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삶의 단계 중요한 실전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 캘고로 정의 삶의 낙의 분류 삶의 단계, 심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 외워두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달과제라고 하는 말, 발달심리학자 로버트 하비거스트가 사용한 용어인데 그 말도 또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의 발달은 신의 부름이다 그렇게 보았고 성숙이 필요한 모든 여건들과 다양하게 만나는 일은 그 과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